얼마 전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이 가해 노인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욕설과 함께 수차례 행패를 부렸습니다. 피해자는 보복 범죄의 공포가 반복되고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노인이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릅니다. 잠시 뒤 흉기로 찌르려던 70대 노인과 막는 30대 남성 간의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최근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편의점 주인이 잠든 노인 2명을 깨우다 시비가 붙었고 흉기 난동까지 이어진 겁니다. 손님도 아닌 두 분이 3시간 동안 주무시는 거예요. 제발 좀 일어나주세요 하니까 거기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의자를 막 다 집어던지고. 피해점주는 흉기에 허벅지를 찔려 다쳤는데 상처가 아물기도 전 악몽은 반복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가해 노인들이 다시 가게를 찾아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린 겁니다. 편의점 업주는 이들이 흉기난동 이후 4차례나 더 편의점을 찾아 합의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주지 않자 두고 보자며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공포의 다른 종업원은 일을 그만뒀고 남은 직원들은 호신장비까지 마련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복 범죄의 공포가 반복됨에도 경찰의 후속 수사가 부족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가해 노인들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행패를 피운 당시에는 사안이 경미했다고 판단해 체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보복과 여지에 대한 추가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